댕댕아 이 부분은 연기 이렇게 해줘야 돼 어.. 여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? 대사가 살짝 안 맞는 거 같은데 뭐? 잘 맞는 거 같은데? 그냥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 그래도 이건 좀.. 음.. 안 맞는 거 같은데.. 야! 너 구독자 수 몇인데? 어.. 저.. 저.. 마.. 만 명이요 그럼 내 말 들어 나 20만명이야 어? 내 말 맞아! 그래 댕댕아 어? 구독자 20만명이신데 어? 단미온이 말이 맞겠지 어..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무 상심하지 말고 뭐라 하고 싶으면 구독자 수나 늘려와 알겠니? 알겠냐고 알겠냐고 맞아요 구독자 1만짜리가 의견내는 게 어딨어요 1만짜리가 오나? 나... 빨리 올라와.. 아냐! 얼마 얼마나 아무리 오르는 거야 처음날 음.. 오늘은 어떤 상황을 하려나? 구독자 수 20만인 요리야 너 뭐 이번에 쓴 거 주제 뭐였지? 아 여자 김미아 편이요 오늘 그거부터 하려나? 그건 백만 유튜버 여매님이 오시면 결정하시지 않을까요? 좋네 근데 잠깐만 댕댕이가 없는 거 같은데? 뭐지? 얘가 이렇게 늦을 애가 아닌데? 우리 성실한 댕댕이가 말이야 구독자 수도 낮으면 빨리빨리 와야지 어? 댕댕아 아 왜 이렇게 늦었어? 비켜 이 아줌봐야 빨리 늦게 것이지 댕댕님 들어오셨습니까? 얼른 들어오시지요 바보야 댕댕님은 딱딱한 바닥 밟기 싫어하신다고 그렇구나 여기 레드카펫을 사뿐히 줄여밟고 오시옵소서 너네 지금 뭐함? 댕댕님 오시는 게 많이 힘드시진 않았나요? 아 뭐 딱히 어깨가 많이 뭉치셨습니다요 그래 뭐 마사진 한번 받아볼까? 어깨가 진짜 많이 뭉치셨네 야 니네 뭐하냐고 댕댕이 갑자기 왜 들어오는데 아잇 아줌마는 빠져 미쳐난 아줌마가 짓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지요 기분이 별로구나 야 얘 묶어 잠깐만 제발 제발 뭐하는 건데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? 아 이제 좀 조용하네 아니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넌 뭐지? 담위님을 갑자기 묶으면 어떡해요 장난도 정돗고 쳐야지 응? 너 최근 정수가 몇이지? 꽤나 목소리가 큰데 내 임급동 예제안으로 볼 때 넌 응 그래 많이 나와봐야 산만이겠어 그걸 어떡해 예의를 지켜라 짐승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구독자 5만명은 있는 댕댕님에게 오늘 앞에 숨이 다 죄송합니다 네가 길자리가 아니다 빠져라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좀 꺾어줘야겠는걸? 야 석이 너 갈색 덩어리 부르셨습니까? 너 최근 영상 업로드 몇 달 전이지? 어? 아! 룩대야! 나 숨이 안 쉬워져! 괜찮아 어이 거기 파랑 덩어리 뭐 어떻게! Porno 1ip 가! 업로드 가! 몇 달 전이냐 작가들 porn 너무 이쁘다! 울 아 맞다 거기 묶여있는 녀석 너 뭔게 할말이 있어 보이는데? 아이 핑크머리! 자 이 녀석 입만 풀어주도록 해라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야 너 뭔데 지금 구독자 수 몇 만이길래 지금 애들이 이렇게 괴up혀 아 지금요 10월 4일 기준 7만이야 단 6일 만에 뭐야 나 지금 멤버들 구독자 수 한 명도 못 잡겠거든 어디 지금 유튜브라고 뭐라고 해 아 고작 그것뿐인건가 지금 겨우 5일 동안 하루에 1만씩 늘었으니 처음은 구독자 수 팔만이길래 그 다음은 쥐늑대 그리고 담요 요리까지 잡아먹어주지 그땐 지금같이 입을 열 수 없을테봐 네 계획이 뭐냐 유튜브 정복 아님 한국 유튜브 인기 동영상 탑10을 정복하는 것이냐 지금은 내 무한한 가능성을 측정할 수 없겠는걸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 말이야 공직한 녀석 누가 날 막을 수 있지 아 담미요 아니면 여로르 아니면 여기 쓸모없는 지방 덩어리들 아 아무도 날 못 막아 아침부터 다들 왜 이렇게 기운이 넘쳐 빨리 앉자 녹화해야지 내가 왜 나 요즘 떡상 죽인 탱댕인데 왜 내가 네 말을 들어야 하지 너도 내 밑이 될 거잖아 난 하루만에 투어에서 40만원 커튼하다고 그래서 수익이 얼만데? 맵영원이에요 그럼 꿇어 엎드리겠습니다 그래그래그래 자 다들 이제 안고 녹화 시작해볼까? 뿅 이건 내가 나락하는 거 아닌가? 구독 구독자가 떡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구독자가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2년반 동안 올린 구독자가 만명이었는데 갑자기 알고리즘을 타더니 하루만에 구독자 2만천명이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의 신이시여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의 공약으로 일주일 뒤에 구독자 수만큼 TNT를 터뜨리겠다고 하였으나 골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어? 하고 2만개를 준비해놨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하루만에 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하나의 공약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 수만큼 당일날 TNT를 추가하겠습니다 구독자 5만 명에 이 영상의 좋아요가 2만개라면 7만 TNT를 터뜨리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제 컴퓨터를 터뜨릴 수 있을까요? 도전해보이시죠 뼘 좋아요 bing Code 1 석이 뼘 공문 民 공방 공방 길로 Cloud istic 사랑 Rong